자 그럼 사이로스씨 저거 물어볼게요 저거 오늘 오후에 사이로스씨 뭐 할 거예요? 오늘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 SK 회사에 갈거에요 왜요? 제가 집에 가야 할거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날씨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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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can you ask me to use 을 거에요? 추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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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but it's 비읍 비읍 irregular verb 그냥 바고 추워 추워 추울 추울 거에요 맞아요 추울거에요 그러면 사이언스씨 한국 음식 만들 수 있어요? 한국 음식 음식 만들 수 있어요? 한국 음식 만들 수 있어요 네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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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지게 만들 수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는요? 아니요 괜찮아요 된장찌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노래? 응 뮤직 sing in korea 여기에서 아니요 아니요 여기에서 노래 노래 할 수 없어요 왜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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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북 먼저 체크할게 워크북 6페이지 네 거기 여기에 가 일곱개 운동할거에요 그리고 운동할거에요 쉴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먹을거에요 그리고 만날거에요 그리고 읽을거에요 읽을거에요 그리고 둘 더 볼거에요 볼거에요 한 번 더 어 하나 더 수수수 아 이거 이거 읽을거에요 배우 배우 거에요 네 배울거에요 운동할거에요 쉴거에요 배울거에요 먹을거에요 만날거에요 읽을거에요 볼거에요 아래 볼게요 나 자 2번부터 내일 테니스를 치다 내일 테니스를 치 칠거에요 내일 친구를 만나다 내일 친구를 만나 만날거에요 응 그럼 사이러스씨는 언제 친구를 만날거에요 언제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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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라요 몰라요 아마 아마 몰라요 아마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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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좋아요 4번 볼게요 오늘 오후에 집에서 쉬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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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 집에서 쉴 저 에요 쉴 거에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다? 오늘 오후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그럼 사이러스 씨는 오늘 점심 어디에서 먹을 거예요? 점심 먹을 거예요? 점심 먹을 거예요? 어디? 집에서 먹을 거예요? 집에서 먹을 거예요 네, 자 6번 볼게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책을 읽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책을 읽을 거예요 일... 일... 그... 그 거예요 그럼 오늘 사이러스 씨는 저녁에 뭐 할 거예요? 저녁? 네 저녁이요 이브니 이브니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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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거예요? 음... 텔레비전 볼 거예요 음... 네 자 다음 7번 볼게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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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에 항복을 입다 내년 설날에 항복 항복 이 부 거요 음... 음... 사이러스 씨는 설날에 한복... What is 설날? 설날? 뉴 설날... Korean New Year 설날? 사이러스 씨는 설날에 한복 입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운주 씨는 한복 입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이러스 씨는 한복 입어요 아니요 나도 없어요 미안해요 근데 저는 아프리칸 트래디셔널 입어요 어디? 내 집에서 아 진짜? 아프리칸 우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복 입어요 이게 일반적 하지만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트래디셔널 입어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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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텔레비에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봤어요 아 상봉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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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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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번 볼게요 이번 주말에 콘서트에서 음악을 듣다 이번 주말에 콘서트에서 음악을 들 들 들 들 들 들 들 들 들 고예요 들을 거예요 9번 이번 주말에 친구 집에서 놀다 이번 주말에 친구 집에서 놀 음식을 만들다 이번 주말에 집에서 음악 집에서 음식을 만들다 이번 주말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다 이번 주말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거예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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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번 주말에 네 At least movie once or twice 만들거예요 사실 저희는 저희는 에어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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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pel 구입 Cha commissioned 어머니 기억의 كان wife eater souff première água tame 이거 I mean, when I stop studying, when I graduate, if you don't have one, I'll buy you one. 근데...원금다고? It's not, it's like, it's less than, well, they payed on the size. Like my wife, we have a big-sized one. It's about 80,000 won. For the big size. But the 조금 size is like maybe 40,000, 50,000 won you can get on there. It works. It's like a machine. It's just like a grill with a food. 맛있네요 맛있어요? 쌈겹살, 목살, anything you wanna cook just put it in there, anything roasted fish 아 진짜요? yesterday we ate, I cooked 소라 소라? 소라 먹어요? season I have a very especially salt, season salt that I use that I make particularly so that's why you see me everything I live for a good life because I live for a it's it's the future of the kitchen yeah 자, 어디있지? 자, 다의 2번 볼게요 이리나씨, 이리나씨 이번주 토요일에 뭐할거에요? 이번주 음 네 오, sorry 이번주 토요일에 네 백화점에서 옷을 쌀거에요 옷을 쌀거에요 음흠, 옷을 쌀거에요 음흠, 옷을 쌀거에요 자, 다음 한수씨, 이번 주말에 뭐할거에요?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궁원에서 사 지 는 치 은 거에요 그럼 사이러스씨는 이번 주말에 뭐할거에요? 이번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네 네 이번 주말에 네 내일 이번 주말 주말 이번 주말에 뭐할거에요? 이번 주말에 이번 어 어 부인 아빠 생행 네 부인 아빠 니 니 아빠 생행 생일 생일? 생일파티 생일파티에 가요? 가요 아 뭐지? 아 아 쟤 아 아 정 을 어 정 이 너 루 루 장인어루 어 장인어루 생애파티 가요? 가요. 장인어른이 몇살이에요? 알아요? 6살. 몇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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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을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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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50s... early 60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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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상관하여? 어딜 안 해 네? 주님... 어... 안녕 아,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알아요 오, 나 진짜 스윗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근데, when do you ask those questions? When? 네 So, when you just meet them for the first time or If you've celebrated a birthday 아니요 If you celebrate a birthday with your boyfriend, dad or you've gone to a birthday party or maybe any birthday party then the inquiry about age is fine But I feel when I meet people I ask them for their age like my age group, like pair group is okay but for all the people I just kinda 아, 진짜? I don't know if it's too rude I mean, just to be good to know 그런데 장인어른이에요 I mean, I know 그래서 오케이 자 I'll let you know next class 아, 네 알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수잔씨,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이번 방학 때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onen amor 음은 음... 만들 거예요 자, 다음 이번 민아씨,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같이 극장에 가요 음... 미안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음 알겠어요. So, we're just supposed to make up anything here? 네, 만날 거예요. 자, 다음 3번. 여기가 어디예요? 어, 제주도에 입은 방학 때 제주도에서 여행 할 거예요. 자, 다음. 휴가가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from this 금요일 to next week.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휴가 때? 휴가 때 못 갈 거예요. 친구하고 파티해서 놀 거예요.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친구하고 파티해서 놀 거예요. 응. Have fun at the party? I use this word here. 응. To play, to have fun, is it the same thing? 응. 파티에 가서 놀 거예요. 응. 파티에 가서. 응. 놀 거예요. 응. 파티해서. I don't know if it was wrong. 오케이. 오케이. 파티. 파티에 가서 놀 거예요. 파티에 가서 놀 거예요. 오늘 이 굿빛 파티를 하라고 놀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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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은, I'll just check, check the answers. Why are you leaving? 네. 응.